TV의 조슈아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일단 8월 23일 날 그런 양산을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아쉬운 점이 뭐였고 그런 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론인 영등포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산에서는 제대로 재검에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부를 리드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대법원 재판부에 재판이 끌려갔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전에 사실은 재검에 반드시 다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대법관들한테 리드를, 대법관은 리드를 할 수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변호사분들도 저희한테 조언을 조금 받고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라는 그 아쉬움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대표 변호사 강용숙 씨가 사실은 미리 가서 나머지 참석하시는 변호사를 리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재검을 하자는 논의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전략 전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원고가 그 재판의 중심입니다. 변호인은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부정성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알고 문을 떠들였더니 원고는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원고하고 직접 통화를 해달라 했기에는 통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양산은 잘되지 않을 것이다 고 제가 애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전자개표기부터 시작해서 투표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해서 그 장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면서 그 다음 투표지 개표에서 이미지 파일 원본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사전투표에서 로고 파일과 선거인 명부를 대조해야 됩니다.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자들은 체크가 됩니다. 그 체크된 숫자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 로고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칩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면 부정선거는 100% 가려진다는 것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좀 문의하고 싶은 것은 한성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인천 연수월에서 거론됐던 문제라도 별개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서 원본 삭제 문제라는 이런 부분을 다 한 번씩 그 변론 장소에서 또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양산어례도 연수월에 잘못된 점을 방송을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묘하게 변호사분들도 참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면서 재판부를 리드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변호사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안타깝게 2주 전부터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냐면 이것이 저처럼 알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기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만나면 미리 액기스를 주워지고 파악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쪽에 재검장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상한 반응이 나오니까 제가 의아했습니다. 이게 선거소송 원고가 선거소장을 넣었으면 뭐가 부정선거인지 뭐가 쟁점사항인지 쟁점사항인지 자료를 보고 좀 논의가 사업 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변호사분들은 자기 본 일도 바쁜데 그렇죠. 많은데 그것이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제가 분석할 때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그런 쟁점사항을 착하게 정리정돈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일종의 감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 변호사라든지 변호사분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쟁점사항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쟁점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보면서 지난 한 4월 75일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그런 야당 의원들이 하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쟁점을 빨리 간파하는 것이 이 지도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등목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한두 시간 정도 되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하려고 사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호사들끼리 손발을 안 맞추고 원고가 그거를 배우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러면 진다. 지금 100% 이기는 사암을 두고 내가 증거를 다 찾아내고 했는데 이러면 진다. 왜냐? 만고의 원리가 많이 아는 자가 이길 수밖에 없다. 세상은. 그러라고 세상을 리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세요. 저희 말을 전다.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예를 들면 재판 당일날 재검표가 들어가기 전에 변론을 해나갈 때에 예를 들면 통합선거인 명부라든지 로그 파일이라든지 또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삭제 여부라는 이런 것을 원고 측에서 묻지 않았으면 그것은 소장에 기재가 안 되겠네요. 소장이 아니고 검증 조서에. 네. 조서에 기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점이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재검표가 진행될 때 모든 사건이 별개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인천연수월에 나온 사례라든지 양산을에서 나온 사례라든지 모든 사례를 다 참조해가지고 정리된 행태로 재판관에게 묻고 그다음에 피고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돼야 그 내용이 그대로 그냥 검증 조서에 실려가지고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변호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답행이라도 이게 삭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고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냥 검색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 정리 점검이 되겠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참. 지금 변호사는 나름대로 사건 계획을 채워야 합니다. 더구나 변호사 수가 많으면 사건 계획을 채우지 않으면 우왕좌왕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등포 어린은 후보자로부터 제가 전해드렸는데 11명의 변호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이름을 알 수 없냐고 할 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11명 중에 연수고 어린이나 양산에 가서 실패한 변호사는 서지 마세요. 그건 도리어 장애가 되니까 원고하고 손발이 맞은 변호사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원고가 말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제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봐도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나 시각이 다르게 되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사회 보는 사람하고 참석하신 분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재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서 보는데 오른쪽을 보는 걸 아무거나 충돌하게 되니까 그래서 원고가 확실하게 된다. 어쨌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양산시 얼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월요일 날 좀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찰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양산시 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정리정돈을 하고 어쨌든 작전이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작전이 있어야 되고 뭘 물을 것이니까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모든 것을 다 검증 조수에 남길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그게 역사적 기록물 뿐만 아니고 재판에서도 유리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슈아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저도 원래 안에 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못 들어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에 저 대신 들어가신 분이 좀 더 잘 해줬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더욱이나 이름이 명단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재판이 각각으로 따로따로 열리다 보니까 이 재판들이 좀 많아서 좋은 것도 또 장점도 있겠지만 그 재판에 어떤 영속성이 없고 예전에 있던 재판에 있어서에 상당히 불리하게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그런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하려면 같은 변호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인천 연수구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상당히 개선하면서 지난번보다 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재판 전에, 재검표 전에 사진 촬영은 불어라고 마찬가지로 인천 연수구에서도 그렇게 대법원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막상 변호사분들이 용감하게 사진 촬영을 강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점점 더, 더 많이 압박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되고 더 많이 증거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인천 연수구 의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에 48년간 그렇게 사신 어제 이경복 선생님 모시고 그걸 하니까 제가 법률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변론이 시작될 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정리정돈을 해나가면 당신이 예를 들면 촬영금지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럼 헌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우연인데 대법관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단답형 질문만 가지고도 그 양반이 그리고 법률 몇 조 몇 항에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어쨌든 헌법과 법률 위에 본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어쨌든 모든 사안이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것에 빛과 그림자를 보고 참조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쪽이 돼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방송을 시작함에 있어서 양상선 원래 재검표 상황을 다룬 것은 무슨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반성해서 또 성찰하고 그것을 이번 영등포 의뢰에서는 승리의 소재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네. 맞습니다. 네. 공 박사님 제가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수국을과 양산을 재검표의 결과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 용지가 인시된 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전투표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의뢰에서는 절대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 로고하고 확인하고 사전투표인과 선거인 명분을 대조를 해서 탐문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피고 원고의 참관인 입회하에 법원 직원이 판사가 선거인에게 사전투표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면 로고를 보고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정도만 물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면 100명 중에 20명은 분명히 사전투표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3명 이상 모으면 완벽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나 10명 정도 딱 확인하고는 오므됩니다. 바로 재판부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해야 됩니다. 수사 의뢰를 하고 바로 재판부는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선거부정이다 하면서 선거무효를 인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영동포의 재검에서는 원고가 자기 권리로서 주장을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죽지 말고 우리는 항상 사실과 진실 편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권리를 제대로 발휘해달라는 것이 오늘 한성천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볼론과